멸종위기 동물구조대 동물구조대 동물의 직군 우리들은 구조의 명수죠 출동 멸종위기 동물구조대 의태 생존을 위해 다른 동물이나 주위 환경을 흉내 내는 걸 의미합니다 나뭇잎과 구별하기 힘든 잎사귀벌레나 사회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더러분 같은 오타쿠들이 이에 해당되지요 이곳 영국의 예스퍕 지방에는 의태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특이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안장님 드릴 말이 있는데요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아니 드릴 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고? 말을 해 말을 아니 저기 진짜 드릴 말이 있다니까요 웨잉 아이쿠 내가 말했잖아요 드릴 말이 있다고 드릴 말이 온다고 말을 해야지 헷갈리잖아 이 동물의 이름은 드릴 말입니다 어째서 과거의 말들이 이런 웃기지도 않는 드릴로 의태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산업혁명이 한창 시작된 18세기 초창기 핸드들 같은 옛날 공구를 옮기던 말들이 몰래 짱 박혀있기 위해 공구로 위장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구의 발전에 따라 드릴 말의 드릴로 현대적으로 진화를 거치게 되었죠 야 저게 우리 식료풍장과 아니야? 많은 것 같은데요 다행히 인간 세상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드릴 말은 머리뼈 내부에 있는 생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물의 회전력과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자유자재로 유지할 수 있죠 덕분에 식량을 어렵지 않게 훔치고 있습니다 멈춰 드릴 말! 이제 곧 점심시간이라고! 드릴 말이 당근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드릴 말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당근은 드릴 말이 가장 좋아하는 드릴 말은 야생에서 적수가 없는 강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톡 튀어나온 뿔의 구조 때문에 주둥이에 먹이를 넣기 힘들어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죠 자연에서의 생존력은 극도로 떨어졌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주는 먹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야생 드릴 말을 구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녀석은 예스퍼 지역의 명물이라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꼭꼭 씹어먹어 감사할 것까지야 녀석, 힘들게 공구를 옮기던 선조들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인간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군요 구조대의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지치면 먹이를 달라고 찾아오겠지 그 뒤,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드릴 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던번이 이만하면 충분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저 녀석을 실험실, 아니 동물원으로 데려가자고 감당 진정해 배어, 냉자와일, 측은지심 우리의 진심이 언젠가 저 드릴 말에게 전해질 거야 노웨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드릴 말이 우릴 잘 따른다고 해보자고 그 뒤로는 드릴 말이 자력으로 음식물을 먹게 할 방법이 있긴 해 좀 더 깊게 생각해보세요 배어 드릴 말의 특징을 잘 살린다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특징? 드릴뿔이라는 특징 때문에 멸종위기에 빠져있는데 무슨 녀석이 의퇴한 게 드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드릴에 어떤 특징이 있죠? 드릴 스프링 드릴의 특징이야 회전력을 이용해서 나사를 바꾸나 뺀는 도구 아닌가?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다른 기능이 있을지도 다른 기능? 다른 기능이라 아하! 그거라면 혼자서 당근을 먹게 하는 게 가능해! 아니, 이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밥을 먹어야 할 거야 언제까지 애기처럼 굴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드릴로는 밥을 먹을 수 없지 하지만 이제부터 파스타를 먹게 될 거야 유수율 자, 이 당근을 그 드릴로 뚫어봐 세상에 마상해 드릴이 당근을 뚫는 과정에서 드릴날 틈으로 빠져나온 당근 가공물이 마치 파스타면처럼 길게 뽑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릴말이 당근을 자력으로 섭취할 수 있겠군요 또 너무 감동하지 말라고 우린 구조대답게 의무를 다한 으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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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의 지도 없는 녀석 녀석 여전히 까칠한 구석은 남아 있군요 그래도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뿐 내심 구조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직 야생 드릴말의 뿔은 사람들이 일일이 교체를 해줘야 하지만 언젠가는 드릴말의 뿔이 당근 파스타를 만들기 적합하도록 진화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시다 반장님! 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바쁘니까 빨리 줘봐 아니, 드릴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고! 줄 거면 빨리 줘! 아니, 진짜 드릴 게가 있다니까요! 드릴! 이 동물의 이름은 드릴 게입니다 어째서 과거의 개들이 이런 웃기지도 않는 드릴로 의퇴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맺혀진 바는 없으나 우리 다른 데로 이직할까?